정종 이방관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조선 건국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무장으로 활약했어. 조선 건국 이후로는 첫째 아들 이방우가 병으로 일찍 사망해 사실상 맏아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종이야. 하지만 정종은 왕위의 뜻도 없었고 권력욕도 없었어. 반면에 권력욕과 야망이 굉장했던 동생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뭔가 위험을 감지한 정종은 바로 도망갔지만 결국엔 동생 이방원을 대신해서 왕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만약 이방원이 이복 동생을 죽이고 바로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아마 백성들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어쩐다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서 이방원은 영리하게 형을 먼저 왕으로 세우고 어느 정도 민심이 가라앉았을 때 자신이 왕이 된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야.